오늘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5명 중 1명은 월평균 유튜브에 33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쏟는다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유튜브에 소속감을 느끼시나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절대 여성시대 모시러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모시러라는 식으로 진지하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여성들은 생각보다 저런 여자들이 많죠. 여초 커뮤니티의 양대산맥은 여성시대와 덕후를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후의 공지사항이 2024년 업데이트되었죠. 아주 대놓고 여성시대를 저격하며 여자결을 시전하게 되는데 사이트 내 의견 통일이 안 된다고 덕후 사이트 회원을 향해 비방과 조롱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아주세요.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덕후 나이 많은 아줌마가 쓰는 사이트다라고 비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면 이래야 한다고 의견 딱 하나만 정해놓고 여자 회원들 싸잡아서 비하하는 게 너무 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덕후의 운영자가 있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덕후 아줌마 회원들은 공지된 내용 사이트 비하 프레임이 어이가 없음. 맨날 여성시대에서 덕후 팬다면서 다른 여초랑 비교하고 있는데 덕후와는 아줌마들 덕후의 소속감 있다고 패는 게 제일 짜증나.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덕후의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데 여성시대에서 프레임을 씌운다 주장합니다. 성별 이슈 아닌 그래도 문홀리로 성별 타령에서 지적받으면 덕후 어이없다 비꼬잖아. 여성시대랑 같은 논조 아니면 발작하더라. 여성시대 애들은 어디 가서 교육이라도 받는 건가 여성시대의 소속감은 지들이 제일 많이 가지잖아.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기싸움 할 때 결혼한 아줌마 감성 쉰내난다 촌스럽다 이렇게 비하하더라고. 가끔 덕후의 여성시대나 덕후나 똑같다고 말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제발 여성시대로 꺼져라 같은 여자로 엮이기 싫으니까. 라는 식으로 덕후하는 여성들은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을 소속감에 찌든 여자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같은 여자가 같은 여자를 비하하는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을 2024년 연초부터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덕후를 공격할 때 덕후는 결혼한 여자들 아줌마 감성기 해봐야 연령대 개높은 아줌마의 fm 이야기 하지도 못하게 하는 입막음 존나 심해 덕후하는 여자들 여성시대 글 왜 이렇게 불펌해가 존나 중국인 같아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와 덕후는 지금 기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여성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느끼는 찐따녀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리 여자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싸움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여성시대 아는 여자들이 다른 커뮤니티로 몰려가서 성별 갈등 부추기는 꼬라지도 참 어이가 없고 서로를 향해 소속감을 가지는 찐따라고 비하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가장 어이가 없는 건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혼 여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합숙소 있나요? 여성들만 사는 여성타운을 만들고 싶어. 여성 전용타운이나 아파트 단지 이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여성들만 사는 곳을 어서 빨리 가고 싶다 말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서로 기싸움하고 난리난 게 지금 여자들만 지내는 커뮤니티인데 여자들끼리만 살게 만들면 과연 그곳에 범죄가 없을까요? 여자끼리 살게 만들면 파벌이 45만 5,332개 생겨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남자들에게 해결해달라 요청할 게 뻔한데 저런 말이나 하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죠. 여성시대는 그 어떤 커뮤니티보다 인생 망한 여자들이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커뮤니티입니다. 가장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건 지들이면서 맘카페에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맘카페에 소속감이 쩔어서 문제가 된다. 맘카페가 아니면 할 일도 없어서 맘카페만 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맘카페에 소속감을 느끼는 여자들이 많아서 한심하다는 식으로 다른 여성들을 조롱하고 있죠. 소속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본인들이라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욕을 처먹는데 그걸 모르는 우리 여자들의 모습. 송사할 난이라는 한자는 계집녀가 두 개 모인 한자입니다. 그리고 뜻은 다투고 논쟁하다라는 뜻이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영상 제작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간사할 건